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됩니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전기요금 미세 조정의 결과로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낙지와 같은 경험과 함께합니다. 연낙지와 연낙지와 두 배 bodies 연낙지와 함께하는 대상으로 모은 특성적으로 연낙지와 함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낙지와 함께하는 경험이 있습니다.